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상업용 항공기, 상용항공기 시장은 오랫동안 미국의 보잉사와 유럽의 에어버스가 시장을 양분해 왔습니다. 이 시장에 중국의 도전이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5년부터 중국제조2020을 발표하면서 항공산업을 중국이 육성해야 될 실대 전략산업 분야로 선정한 다음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왔습니다. 항공기 산업은 가장 고난도 제조산업에 속합니다. 과연 중국이 보잉 그리고 유럽의 에어버스에 경쟁할 수 있는 상업용 항공기 생산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산 상용항공기의 현주소는 어디쯤 와 있는가? 2015년 8월 중국은 소형기 ARJ21-700을 출시하고 시험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비행기는 78에서 90인승을 탑승할 수 있는 소형 비행기입니다. 2015년 11월 2일 날 중형 여객기 C919 시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이 비행기가 아주 중국 항공산업에서는 중요합니다. C919 시제품을 보인 시점이 2015년 11월 2일입니다. 그리고 2017년 5월과 12월에 두 차례 시험비행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2019년 초에는 상하이 푸동국제공항에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시험비행에서 성능에 상당히 안정되었음을 보였습니다. 푸동국제공항의 시험비행에서는 종합항공전자시스템, 이착륙기능, 자동비행시스템 등 주요 성능시험에서 합격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C919 때로는 코맥 C919라고 불립니다. 회사 이름이 코맥이기 때문에 C919는 158에서 168인승으로 중형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의 경쟁 기종은 보잉 737과 에어버스 A320이 비슷한 기종으로 앞으로 보잉과 에어버스로 양본된 중국 항공시장에서 C919가 상당한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C919는 중국 상용항공기 제조의사인 국영기업인 코맥 C-O-M-A-C입니다. 코맥이 개발한 중형항공기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국산화율은 60%입니다. 60% 지금은 미국산 엔진인 리프, LEAP-IC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 최초의 중형 여객기 엔진인 CJ-1000A가 조립되어 사용될 예정입니다. 국산화율이 60%인 것을 봐서 엔진 등의 핵심 부품은 대부분 미국과 유럽의 전문기업에서 조달을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엔진은 프랑스와 미국의 합작회사인 CFM 인터내셔널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착륙장치는 독일 리베르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록장치는 미국의 제넬일렉트릭에서 받고 있습니다. 비행조종장치는 미국의 허니엘사 제품입니다. 유압 및 연료운송장치는 미국의 이턴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까지 다른 산업을 육성해온 방식대로 자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에어버스나 보잉 등이 중국 내에서 생산하도록 유인하고 이를 토대로 단기간에 기술을 따라잡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잉과 에어버스 생산량의 25%를 중국에 팔고 있기 때문에 기술 유출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에어버스와 보잉사가 모두 다 중국 내 생산기지를 갖고 있습니다. 에어버스는 2008년도 중국 텐진에 조립공장을 짓고 생산을 개시해 왔는데요. 2018년 말부터는 월 4대이던 A320 생산량을 6대로 늘렸습니다. 이 공장은 에어버스가 운영하는 조립공장 가운데서 유럽을 제외한 곳에 공장이 있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동안 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보잉사는 해외공장 설립에 대단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시장이 성장하기 때문에 보잉사도 2018년 12월부터 중국 저장성의 저우산에 첫 해외 조립공장을 만들어서 가동 중입니다. 또 다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산 상용항공기의 미래는 어떨 것 같냐? 첫 상용하는 2020년 중국 동방항공사가 첫 비행기를 인도받은 이후에 배치할 것으로 봅니다. 중국은 C919를 지원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금융지원책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1대1로와 맞물려서 아프리카 등의 판매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C919보다 먼저 생산된 소형 비행기인 ARJ-21은 2016년부터 첫 상용항항 비행기를 시작했고 현재 13대가 중국 내에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 한 건도 사고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능이 상당히 안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국영기업인 코맥이 미국 연방항공청 FAA와 유럽항공안정국 EASA 인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2021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기관의 안정성능 검사를 받게 되며 그리고 인정을 받게 되면 보잉과 에어버스의 경쟁자로 부상할 것으로 봅니다. 중국이 유리한 것은 던던한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상용항공기의 든든한 우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항공 수요입니다. 중국의 연간 여객규모는 2016년도에 5억 8천만 명에서 2036년도에 3배가량이 되는 15억 명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향후 20년간 신규 항공기 수요만 하더라도 최대 9천대가 중국에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중국은 자체 기술로 전투기, 우주선 등을 제조할 수 있을 정도로 항공우주기술 면에서는 미국과 소련에 이어 제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일찍이 상용항공기 제작에 참여했습니다만 결국은 잦은 사고로 인해서 손을 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던던한 내수시장과 강력한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보잉과 에어버스에 필적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보잉과 에어버스로부터 일정한 시장을 차지하는 3위 기업이 코맥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